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 금요일 11시에 여러분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박명석, 소통맨 박명석입니다 소통맨 박명석의 런치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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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하이 채널K 하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서 인사 받아주세요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으로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썸네일에도 노출 시켜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이렇게 싸바싸바 하는 중이니까 의미 있는 댓글 그리고 재밌는 채팅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스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소통맨 박명석의 런치콜로 이제 이름이 정확하게 정해졌고요 저희 방송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소통하는 방송, 제가 그리고 대신 공부해드리는 방송 저희 유튜브에 클립으로 올라가면 거기다가 요청사항을 달아주시면 그걸 제가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나누는 그런 방송입니다 집단지성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 실시간 채팅 그리고 유튜브 클립 올라갔을 때 댓글까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레전드님 명석이 형 하위연 하위연 노은예뻐요님 소통맨 방가방가 박명석예뻐요는 없나요 여러분? 공허헤드 오셨닷! 이런 댓글 이런 채팅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셨닷! 저를 기다린 거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수정 캐스터님은 그만두셨나요? 아니요? 가끔 나오는데 그리고 유튜브 계속 봐주시면 아 물론 저희 라이브 봐주시는 것도 상당히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 유튜브로 영상이 계속 올라갑니다 거기에 수정 캐스터가 올리고 있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가방가 기다렸어요 오늘 아웃핏 멋져요? 창이 환해졌어요? 그런가요? 오늘 아웃핏 OOTD 해가지고 올릴까요? OOTD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젊은 요즘 애들이 하는 건데 아웃핏 OOTD 해가지고 오늘의 착장 이런 거를 SNS에 샵 태그해서 올리면 거기에 이렇게 많이 뜹니다 뭐 그냥 해봤어요 얘기 네 어서오세요 명성님 잘생김 여름아님 너무 고맙습니다 준호님 유튜브 채팅에서도 오! 유튜브 지금 한 134분 정도 보고 계신데 채팅은 하나밖에 안 올라오네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좀 버닝 좀 해주세요 유튜브 분들이랑도 항상 놀고 싶기 때문에 유하! 하면서 유튜브 하이!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방송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갔던 방송의 유튜브 댓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여기 여기 이거? 아 누구인가? 누가 삼성전자로 단타를 치고 있어? 썸네일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거든요 예 어디야 어디 갔니? 명석아 명석이 궁예야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아 이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머리까지 이렇게 밑머리였으면 상당히 완벽했을 텐데 궁예 합성해 주신 저희 CG팀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음 썸네일은 도대체 뭐가 될 것인가 저도 기대되고 여러분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채팅 한번 아 댓글이 뭐가 올라왔는지 한번 볼게요 댓글이 12개나 달렸어요 와 물론 이 중에 7개는 제 겁니다 어 답글보기 실버타운님 멋지십니다 아유 너무 고맙고요 흠흠님 와 오빠 말 잘한다 와 오빠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빠란 말을 얼마만에 들어보는지 물론 이분은 남자겠죠? 예 속이지 마시고요 검은머리 한국인님 윽 들켰다 아 단타 치시나 봐요 삼성전자로 뭐 요즘은 대형주로 단타 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예 성공만 한다면야 실버타운님 박명석 앵커님 흥하세요 아이고 항상 응원 고맙습니다 삼시벅님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하트 야 하트 달아주신 거 보니까 또 남자분이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트 달아드렸고요 도윤님 기관이요 아 기관이 단타를 치고 있다 참 뭔가 웃기면서도 슬픈 뭔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우프네요 라고 달아드렸는데 여기에 뭐 이번 주에 뭐 해주세요 라는 건 없어서 그냥 오늘은 제 마음대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들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요 전장의 지배자 삼성전자 반도체가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어 뭐 미처 날뛰고 있다는 게 여러분도 혹시 뭐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롤 하시는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어 뭐 퍼스트 킬, 더블 킬, 펜타 킬까지 했을 때 막 와 이 선수 진짜 미처 날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페이커 같은 선수가 막 막 막 막 다 쑤시고 다닐 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만큼 정말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리포트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있나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예 원래 이렇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 있군요 전장의 지배자 삼성전자 반도체가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차량용 반도체 17문 17답 알고 싶어요 야 17개나 질문이 올라오고 17개나 답변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금융투자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키움주권에서는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사업 강화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 반도체 쪽에서도 또 차량용 반도체 얘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번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어 유튜브는 죽었나요? 여러분들 122분님 주무시나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채팅창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어 이거 뭐야 네네 자 요즘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제발 반도체 생산 좀 늘려줘 미국 일본 독일이 대만 TSMC에다가 SOS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제발 이게 반도체가 그러니까 마치 갑처럼 느껴지는데 반도체 생산 좀 제발 늘려주세요 제발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TSMC에다가 SOS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데 대만은 차량용 반도체 증산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대만 정부가 TSMC와 USMC에 집중 지원해서 공급량을 한번 늘려볼게 우리 생각 좀 해볼게 라고 상당히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 TSMC가 에이 안되겠다 가격이라도 좀 올려볼까 하고 최대 15%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타나서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의 위상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왜 또 그 삼성전자가 전장의 지배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테슬라와 맞손을 잡았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정확한 지위는 아직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시아 경제발로 5나노 차량용 반도체를 삼성과 테슬라가 맞손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안 그래도 부족하고 가격도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슬라랑 삼성전자가 손을 잡았다 와 뭐야 이거 대박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5나노급 차량용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을 잡고 개발한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겹치면서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부분을 미래 사업으로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탑재할 5나노급 시스템 반도체를 영국에 발하고 있는데 EUV 공정이 적용돼 5나노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회사만 생산이 가능한 첨단 제품이다 그러니까 이 5나노 진짜 작은 거잖아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이렇게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는데 TSMC는 막 다른 나라들에서 제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주문이 꽉 차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그럼 테슬라랑 손을 잡아서 우리도 5나노 할 수 있어 우리랑 할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그 제목에서 중요한 게 차량용 반도체 도란 말이죠 그럼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지금까지 뭔가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동안 테슬라의 EUV가 아닌 불화 아르공 노관 공정을 거친 14나노급 칩을 공급해왔다 그동안도 14나노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협력을 확대하는 분야가 5나노 반도체다 라는 얘기죠 그걸 뭘로 쓸 거냐 임포테인먼트 제품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같은데 타면은 우리가 이제 운전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세상이 언제 도착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차 안에서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인 무거운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디스플레이가 막 떠다닐 거 아니에요 앞 유리에다가도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거기서 띠리띠리 떠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장의 지배자 이렇게 막 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펜타키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나노급 반도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라는 얘기고요 지난해부터 5G가 전세계적으로 보급되는 것을 넘어서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6G 선점 경쟁에 뛰어들며 개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다뤘던 내용이 이거였죠 인텔 관련 내용 인텔이 삼성전자와 아웃소싱 딜을 맺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심지어 삼성이 테슬라까지 맞손을 잡았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다가 차량 용반도체 가격이 15% 올라간다 이게 바로 펜타킬 아니고 뭐겠습니까 퍼스트킬, 멀티킬, 트리플킬, 펜타킬까지 지금 삼성전자가 완전히 전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의 리포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 뭐 이거 진짜 안 볼 수가 없네요 최근에 시장에서 다 주목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다 묶어놨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 차량용 반도체 17문17답 알고 싶어요 하나금융투자의 송선재 연구원, 김경민 연구원, 김로코 연구원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한 리포트인데 지금 현재 그래서 공급 부족이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냐 폭스바겐, 포드, 크라이슬러, 도요타 주요 완성차들이 일시적인 생산 중단에 들어갔대요 생산을 못하고 있대요 반도체가 없어서 그래서 각국 정부와 차량용 반도체 생산업체들에게 증산을 요청할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부족하냐 반도체 공급사들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였는데 자동차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됐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랑 수요랑 균형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지난해를 겪으면서 제일 빠르게 올라왔던 섹터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이제 반도체랑 전기차, 자동차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다른 서버용에 집중하는 동안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조금 늦춰놨었는데 차가 막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요게 이게 균형이 무너졌다 이거죠 기울어졌다 운동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들은 TSMC와 삼성전자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공급사인가 사실은 파운드리 공급사의 핵심 사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TSMC 매출 중 차량용 반도체의 비중은 3%에 불과하다 그 얘네는 왜 비중이 낮은 것이냐 여기는 보통 종합반도체 기업이라서 외주를 줄 가능성이 적다 파운드리 기업도 스마트폰, PC, DC용 반도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 여력이 작다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는 어떤 기업들이 생산하는가? 뭐 NXP, ST 마이크로, TI 뭐 이런 회사들이 순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생각보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가져갈 이익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자동차에도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D램 랜드 플래시도 탑재가 되느냐 요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메모리 비중이 10% 인포테인먼트용으로는 저용량 메모리 면 충분하다 그럼 반도체의 원가 비중은 대당원가가 470달러 생산 원가 내 비중은 2%라고 합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량, 공급 부족이 쉽게 해결될까? 뭐 반도체 업체들이 현재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다고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수급 불균형이 자동차 원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관련해서 수요 업체는 해성DS 뭐 이런 업체들을 꼽고 있네요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삼성전자와 TSMC가 생각보다 뭐 그렇게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이득을 크게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D램이라든가 랜드 쪽에서도 기대감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수급 불균형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얻어갈 것은 있을 것이다 정도로만 얘기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바로 보시면 요것도 생각이 또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박유학 연구원이 또 준비한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메모리 중에서 중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후발 주자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정 경쟁력을 앞세워서 차량용 AP인 엑시노스 오토를 출시해서 아우디 모델에 탑재했고 하만과 공동으로 개발한 5G TCU를 BMW에 탑재할 예정이다 아이소셀 오토를 출시해 자율주행차의 시장 개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대차와도 다방면에서의 협업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높지 않았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시장 진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마의 그론, 테스나, 네페스, 엘비세미콘, 실리콘 억스, 칩센, 미디어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이 살짝 좀 비껴나갈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예요 차량용 반도체가 점점 필요해질 것이고 TSMC에서도 가격을 올릴 계획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늘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통 내용 주제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올해 반도체가 역대급 완전히 뭐라 그러죠? 레전드급 호황인데 사실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채팅창으로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고 싶네요 유튜브에서 할 수 있다님 잘생긴 박명석 아나운서님 월급 타면 스타벅스 상품권 스타벅스 상품권을 왜 자꾸 보내달라는 거예요? 박명석 아나운서님과 영화배우 송중기 중에서 누가 잘생겼냐 박명석, 박명석 한 표 야 이런 거를 내 입으로 읽어야 되다니 참 뭔가 좀 그르네요 태촌 선생님께서 뭐 ASML 같은 주식을 사야 하는데 칩스는 텔레칩스와 칩스앤미디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네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또 올려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또 읽어보도록 하구요 자 그리고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이슈 볼게요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뭔가 아 참 제가 이 내용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스그와이번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갑자기 왜? 라는 내용으로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와 관련해서 어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어느 정도 평범한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주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며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리포트 어떤 리포트 준비를 했는지 먼저 볼게요 네 그겁니다 통자막 쓱와이번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갑자기 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 하나규명투자에서 나온 야구단 인수의 단상이 부동산에서 리테일먼트로 가는 것이다 야구단을 왜 인수하는지 부동산보다 리테일먼트 쪽으로 간다 리테일먼트는 또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코로나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제가 준비한 자료 다시 한번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마트가 1352억 원의 SK와이번스 인수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야 연고지는 인천으로 유지가 되고요 스탭과 선수단이 100% 고용 승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야구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SK와이번스라는 구단이 물론 야구도 잘하고 인천에서 어느 정도 정통성을 갖고 가는 기업이지만 약간은 뭐 신색팀 뭐 신색팀은 아니죠 쌍방울 레이더스가 바뀐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비인기팀 쪽에 들어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마트가 여기서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활활 불태울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고 있습니다 돈구장 등 다목적 시설을 건립 추진 계획 발표 야 돈구장을 또 짓겠다고 하네요 갑자기 그 허구현 해설위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돈구장이 필요해요 뭐 그 내용 다들 아시겠죠 이마트가 SK텔레콤으로부터 아무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마트와 SK텔레콤이 이날 SK와이번스 보통주 100만주를 1000억 원에 토지와 야구 연습장 등 건물을 352억 원에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계약은 2월 23일이다 다음 달이네요 한 달 후에 되는데 그러면 SK텔레콤이 현금이 1000억 원이 바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SK텔레콤을 사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현재 프로야구팀 창단 준비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구단 네이밍, 엠블럼, 대표 캐릭터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와이번스라는 이름이 유지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캐릭터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말도 있는데 아니 트레이더스는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선수를 계속 트레이드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와이번스 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야구장 밖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합성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 와이번스 이마트의 색깔이 요 약간 주황색? 뭐 살구색? 그런 느낌인가? 그거를 해가지고 이마트 와이번스 베이스볼 클럽 요건 뭐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네 뭔가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이고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비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SK와이번스 팬도 아니고 이마트 팬도 아니지만 트레이더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합성짤로 인터넷에서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이마트 와이번스 신세계 요렇게 누가 합성을 진짜 잘했더라고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를 그냥 가져와 봤고요 근데 신문에서 메일 신문에서 보도한 거는 SK와이번스가 쓱 야구단 되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피했지만 점점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여기서도 좀 아니다 싶었나 봐요 아니다 싶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쓱 와이번스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SK 대신 쓱을 붙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이날 저녁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이것도 물론 루머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냥 쓱이 거의 확정이래요 라고 댓글 채팅창에서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저는 사실 삼성라이온즈 팬이거든요 그럼 뭐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이러는데 쓱은 그러면 최강 쓱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아 SSG인지 쓱인지 뭐 아무튼 뭐 제가 이런 거에 왈가알부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 야구단 이름이 어떻게 될지 보다 그래서 이마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마트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유진투자증권의 주영훈 연구원이 준비한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라는 내용입니다 인수 배경은 고객 경험 확대가 목적으로 보여진다 정용진 부회장이 스타필드 하남 오픈 행사에서 유통업의 경쟁 상대가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언급한 바가 있대요 그만큼 고객의 체험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도 프로야구라는 스포츠 콘텐츠와 기존 유통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프로야구 관중의 주축이 2, 30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젊은 고객층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용진 부회장이 다들 아시다시피 SNS 정말 많이 합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해요 저보다 많이 하는 CEO SNS 많이 하는 CEO는 처음 봤는데 근데 그것도 나름 되게 유쾌하게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2, 30대 팔로워가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계속 마케팅을 뭔가 색깔을 명확하게 좀 가져가는 것 같고요 인수 이후의 영향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생각보다 실적이 뭐 그렇게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SK와이버스의 실적 2019년 실적을 보면 연간 매출액과 영업 손실액이 각각 562억 원, 6억 원 수준이다 사실 작년에 프로야구가 진짜 잘 안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이 6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옛날에는 프로야구단 선수 용봉도 높고 이것저것 쓸 돈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과거와 달리 프로야구구단들도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있어서 막대한 투자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 및 의견은 투자자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이마트의 투자 포인트에 변하는 게 크게 없다라고 판단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조가를 유지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하나금융 투자에서는 박종대 연구원이 어떻게 받는지 야구단 인수의 단상을 부동산에서 리테일먼트로의 전환이라고 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단기 투자 심리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으로부터 청... 뭐 이렇게 하는데 투자 심리는 다소 악화될 수 있다 라고 이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소비 패턴 변화를 감안할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첫째 현금 흐름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 뭐 이 내용도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세계 이마트 쪽에서 마곡지구 부지 매각, 가양점 매각 가능성 그러니까 오프라인 점포를 계속해서 유동화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현금 흐름이 드디어 처음으로 2011년 기업 분할 이후 처음으로 순현금 흐름이 가능할 수 있다 결국 부동산 매각 자금으로 야구단을 인수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영업 자산 효율성 측면에서 부동산으로 야구단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 무형의 자산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내용을 네이버, SKT, 카카오 뭐 이런 쪽이랑 많이 비교를 했네요 그리고 옷과 같은 유형 상품에서 이렇게 무형 상품으로 소비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통업체의 고객 유치를 위한 핵심 과제가 쉐어로브 타임 그러니까 고객들의 시간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거와 관련해서 결국 소비자 시간의 점유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기대도 우려도 금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여기도 목표주가, 투자회견, 매수 뭐 일단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막 긍정적이거나 막 부정적이거나 한 거는 아니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펀더멘터를 또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코로나 서프라이즈라는 내용인데요 4분기 높아진 실적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식품 부문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했고 오프라인 집객력 상승으로 전 채널 성장률이 증가 노브랜드 가전 전문점 성장, 신세계 TV 쇼핑, 신세계 INC 연결 편입 효과 하여튼 뭐 되게 다 잘 됐어요 주요 종속 회사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4분기의 경우 오프라인 기존점 성장률이 플러스 6.4%를 달성했다 결국 요즘에 뭐 코로나가 다시 막 확진자가 늘어난다 뭐다 얘기는 많은데 어쨌든 오프라인 성장률이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그런 게 1분기에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또 추석도, 아예 설도 있잖아요 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대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마트 실적 회복 가능성이 당분간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쓱닷컴, 식품 매출 회복, 낮은 기저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반도체 내용 얘기했을 때는 유튜브에서 김혜정님께서 중소형주 반도체 가격 내리길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쵸? 반도체 좋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차량용 반도체까지 막 진짜 역대급 포항이라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물론 지금이 비싼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태촌 선생님이 반도체 얘기하셨는데 이제 야구단 내용도 꽤 많이 올라왔네요 할수있다님께서 야구팀 이름 이마트 다 판다가 제일 좋아요? 아니면 이마트 제일 싸다가 좋아요? 아니 뭘 그렇게 굳이 그렇게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뭐 다 판다 제일 싸다 뭐 이마트 세일즈인가요? 예 뭐 아무튼 이쁘게 좀 지었으면 좋겠네요 미래컴님 이마트 이름이 좀 그래요 아 이마트 이 트레이스 이렇게 하는 게 이 트레이더스 트레이스 다들 아이디어가 좀 있으시네요 4355님 쌍방울 스크 신세계 그쵸 맞아요 쌍방울에서 스크가 됐다가 이제 신세계가 됐다가 승냐구단 SSG 거의 확정이래요 승냐구 그것도 좋겠네요 뉴월즈 좋아요 뉴월즈는 뭐죠? 새로 뉴월즈? 이름을 뉴월즈라고 제안하신 거예요 신기하네요 태초 선생님 스윕 와이번스 싹쓸이 와이번스 스윕이라는 게 이제 그 주중 사면전 주말 사면전 이런 것들을 다 싹쓸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됐든 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가 막 지금 막 엄청나게 활황이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차량용 반도체를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반도체를 주목할 만하지만 많은 분들의 생각은 이제 생각보다 지금 너무 비싸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담이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마트가 이제 야구단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리포트를 확인하면 실적 자체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막 기대할 것도 아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큰 영향이 없다면 채우고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두 개가 끝입니다 어 이에 대해서 많은 채팅들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가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그 궁예같이 되게 재밌는 짤로 이렇게 유튜브에 또 박제가 됩니다 그거 꼭 클릭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거기다가 답글까지 달아드리고 좋아요 하트까지 다 눌러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11시에 왔다가 11시 30분에 싹 사라지는 소통맨 박명석이었고요 어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채팅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 금요일에 또 즐거운 자료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도 같이 소통해요 안녕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for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